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험지에 독배를 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송 전 대표의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한쪽으로는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판을 이렇게 만들어 보이면 새로운 인물도 못 들어오고 또 거물급도 들어오기 힘들고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서울시장 도전해서 판을 망가뜨리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우상우원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김민석원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 우상우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했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올 수가 없다 송인길 전 대표가 나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추대 형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상우원의 말은 선거 책임을 따지면 이낙연 전 대표는 책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선거 패배의 책임 본인도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민주당 내에 그러면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대표냐 아니냐에 따라서 책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패배했어요 물론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책임 소질을 따짐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참여 안 하고 정말 끝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충분히 그럼 송인길 대표가 과연 그런 입장이었나 대선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죠 저는 그렇게 봐요 부상투혼 부상투혼도 하고 사실은 가장 앞장서서 그 당시 야당 지금도 야당이죠 야당과 싸우고 이준석 대표와 싸우고 이러면서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지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대표였으니까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도 좋아요 명분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송인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누가 나섰나요? 김진혜 김진혜 의원 맞아요 박주민 의원은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의사는 표명하게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 안 나섰겠어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나가면 지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송인길 전 대표가 나서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선거를 그러면 명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나오지 마 그럼 누가 나가요? 신인이 나온다고 칩시다 오세훈 후보와 오세훈 현 시장 현직 프리미엄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또 오세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지지도나 중량감으로 보면 웬만한 사람이 나가서 대응할 수 있겠냐고요 과연 혹시 최진봉 교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 사신가요? 아니면 경기도 삽니다 제가 명심을 얻어서 경기도는 그럴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러면 정말 명분만 얘기해서 현실적인 거 다 따지지 말고 새로운 인물이 오셔라 그럼 그분들이 과연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물론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올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경선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를 추대하거나 아니면 전략 공채하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경선을 한다는 건 누구나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시는 분들의 말씀처럼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이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거다 그럼 경선 과정에서 그게 판명이 나겠죠 떨어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일반 국민 경선을 하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경선을 하다 보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돼 그럼 떨어지겠죠 그걸 왜 아니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나갈 사람 없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흥행이 안 돼요 일단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흥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관심도 높아졌잖아요 또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하면 잘하면 또 이길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량감 있는 사람이 나와야 희망을 갖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의원들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이 우려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본인 줄투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지방선거는 당을 보고 찍거나 시장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분 보고 찍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분이 나와서 그분이 선거에 나가면 줄투표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공정한 경선, 국민 참여 경선을 좀 통해서 국민들이 누구를 원하냐 서울시민들이 누구를 원하냐를 확인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나와라 그런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인위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세 자체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참실한 인물 내보내가지고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건 저는 박수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선거판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중량감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고 거기에 또 새로운 분도 오셔가지고 경선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인조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감을 쌓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가면 그게 송영길 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송영길 전 대표를 미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배제를 하게 되면 갈등이 자꾸 부축이 되잖아요 민주당 내 갈등만 부축되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선거판에서 다양한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저는 다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경선해서 그중에 정말 좋은 분들이 아니 이분들은 내가 경륜 있지 내가 어떻게 경선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나 추대해줘 이렇게 분위기가 가서 되겠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지금 우상호 의원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추대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비판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경선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누군가를 추대하고 예컨대 이낙연 전 대비를 추대하겠다 이러면 비판은 없겠어요 저는 그거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와서 그리고 분위기가 떼어지면 많은 사람이 저는 참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선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 참실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이 옥립되는 과정에 민주도가 이루어지면 저는 시민들도 윤석열 지금 당선에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민주당이 지지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들어오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갈등만 부각되고 민주당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그런 경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장 출마하는 분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출마선을 했고 결단을 내린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소리도 마리 프랑스 마리 감사합니다.